오늘은 사이파노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 사람이랑 여행을 가다니 재밌잖아 편하잖아 우리 이제 출발해요 우리 어디가 사이파녀서 봐요 예시 디디 요트 찍겠습니다 잘 잤어? 잘 잤어 입니다 노는 포관 일단 회전에서 치는 게 좀 있어 정신 가르치지 마세요 어디가? 먹으러 먹어 니 말해도 돼 헬로우 아 아 나 못해 아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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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200점으로 있어요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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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좋았네? 왜이렇게 좋아 이거 입으면 무슨 양아치 같애? 벅 으힐 벅 벅 맛있다 헤헤 벅 골계 Penn horses QtP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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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 I'm QtPR Nice to meet you Oh my god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칸 어디있어? 아 진짜 근데 같네? 어떻게 꼬이네? 진짜요? 에너지 으흐흐흐흐 하핳핳 난 귀여워 하핳하핳 지금 휴리가 안 오니까 지금 신혼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 결혼했어요 이게 신혼여행이 이렇게 됐는데 들어가서 응원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안 할 것 같아 빨리 끊지않아 빨리 집에 오니까 진짜 이쁘죠 빨리 너도 여배우처럼 이쁘게 돼 빨리 빨리 보름아 지금 나도 오빠 좋아하니까 사이트 하기가 안 돼 계속 달리라고 하고 이제 끼워봐 그냥 걷기만 하면 돼 걷기만 하면 돼 여배우처럼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키리는 어! 큐리! 저리로 나가면 안 되는데! 큐리야! 일로와! 어떻게 해? 나 죽을 뻔했다! 나는 죽을 뻔했어! 뭘 죽을 뻔했어? 소금 한 마리... 소금 한 마리... 소금? 소금? 으악! 안녕하세요 큐리입니다.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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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요!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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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올렸거든 카톡방에다가 거기 선셋 찍으면 진짜 착살이 많고 내가 봤을 때 아 너무 피곤해.... 선.. 선셋?! 오~~~ 선셋을 위한 옷이 따로 있어! 모든 걸 걸고! 완전 원피스, 샬랄라 드레스... 우리 지금 어디 가? 저게요.. 분위기 좋은 거다 다 안 오는데 그냥 가려고 그랬지? 확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선셋 피쳐랑은 뭔가 선셋 피쳐 어울리는 사람이인 거 같아 swimsuit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